네 안녕하세요. 도대입니다. 오늘은 핸드폰으로 마크 마인클래프트 컴퓨터 버전으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먼저 여기 있죠. 이것만 됩니다. 도와줍니다. 여기 설정, 런처 설정. 이것을 눌러줍니다. 여기 가보면 여기 use, 영어로 읽으면 use, use 데스크 더프 컬 있죠? 이걸 on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가주면 이렇게 뜨는데요. 근데 이렇게 안되면 튕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튕기고 나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안 튕기거든요. 그러면 이래되요. 이렇게 컴퓨터 버전인데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플레이. 새로운 월드 서바이벌로 짓겠습니다. 아니던 벽. 평화로운 치트. 항상 나. 만들기. 그 대신 좀 작게 나와요. PC버전이 그런게 작게 나와요. 어쨌든 이거 배고픔도 다 밑에 뜨죠. 피도 여기 밑에 뜨고. 이것도 컴퓨터 버전이 많은데 이제 인벤토리 들어가도 이렇게 컴퓨터 버전입니다. 그러면 소리도 PC랑 똑같나 볼까요? 잠시만요. 위더도 PC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위더를 생성해 보도록 하죠. 이건 똑같죠? 이건 똑같죠? 크리에이티브. 근데 이거 크리에이티브도 인벤토리가 컴퓨터 버전이라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쨌든 빨리 위더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콜렘 소환하는거 한가지 이렇게 기체해 주시고 머리를 하나 둘 전혀 난이도 쉬음으로 해주겠습니다. 시험하고 시험하고 하면 이거는 PC랑 똑같네요. 아니 이거는 PE랑 똑같네요. 이거는 전혀 다른 점이 없어요. 원래 PE가 PC보다 더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위더가 역시 똑같네요. 어쨌든 얘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얘를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얘를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어? 나쁜놈이네. 마감이 있으면 좋은데 마감이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도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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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